천국에 대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하여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 나가기 전에 누가복음 17장을 먼저 보고 이제 천국에 대한 새로운 개념, 확실한 개념을 세워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람들이 천국이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자꾸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어디냐? 자꾸 천국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까? 어떤 장소, 어떤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다, 저기다 라고 말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네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다. 내 안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이, 내 마음 안이, 내 마음 속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누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내 마음 안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곧 천국이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자꾸 천국은 어디쯤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여기 주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r kingdom come. 영어 성경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왕국, kingdom.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소서. Come. 그릇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른 번역으로는 아버지의 왕국이 어디에 임하며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십시오. 그게 주 기도문 맨 처음에 나온다.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다. 내 병이 낫는 것 보다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보다도 일단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내 마음속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나는 거짓이 많고 악하고 그런 땅에 살지라도 내 마음의 하나님이 오신다면 나에게는 나는 천국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비 지식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그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못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관심이 없었다. 그 천국의 말씀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듣고도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치워버리니까 결국 악령이 와서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디에 뿌려 놓은 것을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이 환란이 오면,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뿌려서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가 뿌려졌어도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여기에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잠시동안이나마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 내가 받아들여서 잠시동안 내 마음이 기뻤던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온다?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부 세미나 때는 참 감동적이고 그랬는데 2부 세미나가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참 마음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2부가 됐는데 그런 감동이 오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1부 때 들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닥쳐온다 이 말입니다. 왜? 악령이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그래서 방해를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방해도 없어.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방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아름다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감동을 받으면 그때는 또 악령의 공격이 시작돼서 자꾸 내 마음속에 참념으로 나를 막 혼란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말씀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하나도 안 졸렸는데 갑자기 졸림이 막 쏟아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내가 그렇구나 하고 감동을 받을 찰나에 전화가 울려요. 악령은 아주 용이 주도하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예 전화를 끊어놓고 있을 거예요. 전화기는 방해 두고 올 거야. 이렇게 해야 악령이 그런 나의 결심, 강력한 확실하고 강력한 선택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령을 막아서 그 악령의 방해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닥쳐온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부렸다는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 이 말씀을 억눌로 열매를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아 또한 열매맺는 사람이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계속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천국은 뭐냐 천국이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누구와 같으니 그 사람과 같다. 이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천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다 끌어안고 자기죄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어떤 자들이다. 라는 그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그 사람이야. 천국은 아까 우리가 누가 보고싶은 필정 21절에서도 본 것처럼 천국이 여기저기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또는 너희들이 이렇게 모이면 너희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여러 명이면 너희들 여러 명이 있는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계신다. 그 천국은 내 속에 있다는 말도 되고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있다. 천국은 있다. 그래서 천국이란 사실은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쥐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 땅에 그런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천국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진짜 교회의 진짜 뜻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하고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건물이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오늘은 이 집에서 모이고 내일은 저 집에서 모여도 그 모임이 교회라.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천국 곧 교회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를 초대 교회라 그래요. 그 당시 교회가 가장 진실했고 순수했던 진짜 교회였어요. 그 당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네. 나는 그런 조건적 미신의 신, 우상신을 나는 안 믿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그 사회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을 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신이 누구가 돼야 돼?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숭성을 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황제의 신을 믿더라.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신은 그다시시한 신이야. 로마의 대제국,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신은 로마 황제의 신의 아들이야. 그 아버지는 무슨 신이게?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신. 그래서 로마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해놨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모든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손해보는 장사야.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으로서 초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그야말로 모든 불이익을 각오합니다. 요즘 백신 패스처럼, 백신 패스 없으면 식당에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되듯이 로마 황제를 나는 신으로 모신다고 그걸 거부하면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하나님은 나 대신 죽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영생을 주신 분이고 나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천국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천국이 있는 그 사람 마음도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천국은 좋은 씨, 생명의 씨, 복음, 무조건적 사랑의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 사람, 예수와 같으니?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 잠을 자는 동안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좋은 말은 깨어 있으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오셨어도 내가 영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을 때 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유혹을 당해서 잠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잠자는 동안 원수, 원수는 사단입니다. 악령이 와서 그 곡식 사이에 이 곡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는 알곡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 알곡들이 진짜 성명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 알곡 사이에 독보리, 독보리를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다. 나쁜 씨를 뿌렸다.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뭐도 보여요? 독보리, 가라지도 보였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원수가, 뱀이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뽑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가라지 나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확 뽑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예수님이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힐까봐 염려가 된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교회에 가서 가짜 교인들 확 뽑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짜 교인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라지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확 뽑아 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뽑지 마라. 뽑다가 알곡들도 함께 뽑힐까? 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들도 함께 뽑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또는 천사들이 가서 가짜 가라지들을 확 뽑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체가 뭐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자기의 천사들을 지켜서 혹은 제자들을 지켜서 너희는 가라지야. 확 뽑아서 나가. 교회로부터 나가. 이래 버리면 나머지 알곡들은 뭐를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 보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알곡들이 영적인 혼란을 초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추수 때까지 라는 것은 그게 이제 심판 때까지 무슨 목적도 있을까?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에는 혹시 추수 때까지 가다가 그 가라지가 어떻게? 아! 진짜로 깨닫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가라지라도 쫓아내지 말고 탁 잘라서 분리시키지 말고 끝까지 함께 지내보라. 그러다가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 가라지 중에 몇 명이라도 깨달아서 구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런 끝까지 예수님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묶고 곡식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놔라. 이것도 다 비유죠. 그렇죠.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가라지는 곡간에 넣어서 보관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불사르게 탄으로 묶어라. 여기서 이제 불사른다는 말을 하나님이 마치 이것들은 가라지니까 불테버려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뭐냐고 하면 이 가라지들은 이미 이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생명의 복음,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하네요.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하나님은 뽑지도 않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이 가라지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를 보면 이 한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전자. 전자가 하도 빨리 돌아서 지금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핵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양성자 그리고 이 노란색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이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은 무슨 전기를 띄고 있을까? 양전기를 띄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양성자 때문에 양성자는 양전기를 띄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전기를 띄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양전기를 띄 이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띄고 있겠죠? 음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죠. 그렇죠? 띄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원자핵을 여러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저게 원자핵이구나.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되냐면 저건 기적인데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원자핵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양성자는 양전기를 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성자가 점점 멀리 있다가 점점 가까워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서로가 밀어냅니다. 여러분은 자석 해봤죠? 그렇죠? 자석도 북극, 북극, 남극, 남극 같은 것끼리 싹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막 밀어냅니다. 그것처럼 이 양전기를 띄 양성자끼리 이렇게 원자핵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 속에 딱 가까이 오면 강력하게 밀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양성자 양성자가 거의 붙어있잖아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볼 때는 저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유지될 수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저게 유지가 안되면 이 세상에 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지되기 때문에 물질이 존재해요. 꽃잎도 원자, 모든 것이 플라스틱도 원자,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원자, 여러분의 몸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양성자가 이렇게 가까이 밀어내지를 못하고 붙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서 온 힘인지는 몰라도 이 양성자끼리 서로 밀어내지 못하고 딱 이렇게 모여 있도록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 힘이 갑자기 탁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폭발해요. 왜? 지금 양성자는 지금 이 힘이 이렇게 되고 있고 여러분도 거기 편안하게 앉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존재하도록 하고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존재해야 돼. 이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불타 버린다.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불타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왜? 거부하니까 거부당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 힘을 거두셔야 돼요. 그 힘을 거두시면 그 힘을 거두어 버린 그 사람은 막 없어지면서 불타 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마치 직접 불태우시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태워서 죽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끝끝내 불타고 폭발해서 사라지게 되어있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불태워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이 있다는 것은 모든 물리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힘의 근원이 뭐냐? 어디서 그 힘이 오느냐?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과학자도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 모르면 몰라요. 그 힘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인간으로 물질적으로 존재하도록 지금 현재는 해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지지 말라. 이거야. 탁! 그래서 승자야. 너는 우승자로다. 이러면 뭐죠? 우승자. 이 힘을 과학자들은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핵력, 원자핵을 유지시키는 힘이라고 해서 nuclear force, 원자핵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라고 해서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핵력에는 강한 힘, 핵강력이라고 부릅니다. 또 약한 힘도 있어요. 이 중성자를 유지시키는 힘은 좀 약한 힘이죠. 그래서 핵강력, 핵양력 이런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하고 성경은 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비과학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거부한 가라지, 생기를 거부한 가라지들은 왜 불타버리는지를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계속 비유입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발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 씨는 모든 씨 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여서 그 가지에 기들인다. 그래서 이 천국은 천국은 뭐다? 이때까지 천국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제는 밭에 심을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왜? 그 씨, 그 말씀 속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씨는 그걸 심어 놓으면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사회에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매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그래서 평화가 깃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의 씨를 가슴에 애로움을 심으면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다른 사람들 마음밭에 그 씨를 뿌려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그 사람들 속에도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이 돼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됩니다. 그것을 큰 나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계속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그 가루들이 전부 부풀게 한 무엇과 같다? 누룩과 같다. 그래서 누룩은 조금만 이렇게 섞어놔도 다 어떻게? 그 밀가루를 쫙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누룩처럼 그렇게 잘 퍼질 것이다. 왜? 이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들어보기만 한다면 와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이구나. 내가 아 나는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이미 영생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구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누룩처럼 번져 나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빨리 번져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란 말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죄인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으라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도 뭘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랑보다는 율법이다. 악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적 가라지를 그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에도 그라하리다. 그래서 불사르는 얘기.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다음에 천국은 또 다른 비유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하와 같으니 농부가 밭을 갑니다. 그때 농부들은 다 농지를 소유하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지주들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땅을 갈고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들은 다 소작인들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하와 같다. 그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이를 발견해서 우와! 여기 보하가 있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야! 이게 보하야.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소유한 것보다 이 보하가 뭐예요? 제일 필요해서 이 보하가 뭐예요? 생명이지, 명성이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나에게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한 농부였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사야 그 생명의 보하가 자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도죽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또 뭐예요? 자기 소유.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뭐예요? 생명의 진주. 복음.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로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이다. 그래서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혔어.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거라.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조건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착한 놈만 고르고 못된 놈은 뭐예요? 빼놓고 그렇게 보이죠?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구원했는데 좋은 것은 어떤 것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믿는 고기는 그게 좋은 고기다. 나쁜 고기는 나쁜 고기는 다 그물에 다 잡혀와서 다 구원을 했어요. 업부가 그거를 올렸는데 끝까지 뭐라고 우기는 고기 구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나처럼 위법도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 가지고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라고 우기고 있으면 구원을 거부한 물고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거물을 던져서 구원을 해줘도 결국은 이거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받는 거라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의 규모를 어떻게 거부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은 골라낼 수밖에 선택을 안 하는 거야 구원을 줘도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좋은 고기 탐코 못된 고기 피라미들은 다 골라내버리고 복돔 이런 것만 골라내 돈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도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무조건적 사랑의 그 그래서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며 의인은 어떤 사람의 의인이에요? 믿는 사람,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서기곤과 바리세인처럼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 받는다는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착한 모범된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이상구 저놈은 천국 보낸 만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그러니 거기서 이를 갈미스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천국 얘기가 예수님도 천국을 여러가지 방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은 첫째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고 또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신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누룩이 될 수도 있고 겨자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시고 하나님은 자체는 천국이고 그래서 가라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뽑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천국의 씨를 또 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더 강금케 하셔서 정말 이 고생스러운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맛을 우리가 이미 영어로서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천국의 맛을 정말 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의 맛 또는 천국의 향기를 전해서 그들도 정말 그 크게 자란 겨자나무에 쉬고 있는 그 새들처럼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천국의 향기를 전하면서 정말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를 부활시켜 시키셔서 정말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